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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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마지막 날입니다 강릉 마지막 날이고 다음 일정은 아마 서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밥을 먹고 카라반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진짜 너무 다 먹으면 Probably 비타민 와 비타민 비타민 그게 비ут 비타민 괜찮은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박스는 먹은 데인 без때문이다 그림도 넣지? 간장거에요 먹기 먹기 것도쌌진 지니앙거 피트쌌진 먹기 아들과 함께 먹어요 오늘의 목소리로ją 또 먹어요 예전처럼 아들과 정말 맛있게 먹어요 요즘 다 먹어요 미리로가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느 structured TOGETHER 그녀는 부산 같은 느낌 그리고 CBD 또는... 머야 이렇게 음 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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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리 먹기 전에 먹자? Lionel 아름다운 고마워 저 뭐지 아름다운 물 막듣 엄마의 사진 정상 대포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네 금요일인데 사람이 너무 없어 근데 바닷길 오는 길에 그나마 사람 있는 분들이 저를 좀 많이 쳐다보시는 거예요 카메라도 안 켰는데 그래서 내가 좀 잘생겼나 좀 자신감이 들으려고 하는 찰나에 생각해보니까 쟤는 뭔데 미녀 3명이랑 같이 다니는 거야 약간 그런 눈초리가 많더라고 그래서 조금 속상했긴 했는데 서포트라이트를 좀 이목집중이 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좀 어깨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네 날 보는 줄 알았더니 쟤는 왜 이쁜 여자 3명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약간 그런 눈빛이더라고 제가 착각을 좀 했더라고 저 대포항 잘 왔고 넷이 튀김 종류를 좋아해서 일단 튀김 골목부터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수산시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튀김집이네 이거 진짜 튀김집이네 이거 진짜 튀김집이네 날씨가 아니엉 안찍고 뭐야 오징어순데 오징어순데 아오징어순데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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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또 사야 돼 ㅋㅋ 너무 예쁘네 이거 뭐에요? 고구마 튀김? 아 고구마 고구마 스타 고구마 이것도 고구마에요? 고구마, 아빠 새우 대겔살 아미 아미 왕새우, 아빠새우 왕새우인데... 이거 하나만 줘봐요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어 어떻게 찍어 같이 찍어 똑같다, 너 오징어 아니야? 오징어 이렇게 찍어 공개 이렇게 해서 빰무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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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무자 뭐지? 마이 아, 아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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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이거는 뭐예요? 깻잎? 아, 깻잎 Muito lion 아리뿐 وب냄잎 아, 이것은 고구마를 원하는 것 같다. 오, 주문하세요. 이게 3,000원. 이게 3,000원. 이게 3,000원. 이거 3,000원. 마지막. 이거 3,000원. 또. 또. 고구마 몇 개? 고구마 2개 주세요. 2개, 2개? 자, 2개. 이거 하나 더 주고. 또 이거 몇 개? 2개. 2개. 아, 계산도 해야지.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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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6,700원, 8,000원. 자, 여기 서비스. 와, 어 Pikmi구. 우리 이름 뭐야. 미녀. 와, 미녀 3명이 미녀 왔네. 아, 최고예요. 어우. 여기 그랬면서 오셨어요? 여기 경기도 하고 여기 태국에서 오셨어요. 아, 태국에, 태국에. 아이고, 태국. 아가씨들이 너무 예쁘게 생겼네. 따봉. 따봉. роде 예뻐요. 예쁜 또봉. 예뻐요, 따봉. 예뻐요. plastic 대신이 안 내네요 네 대우가 왔어요 엇? 엇어 여기다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서 아 그러시구나 사진 찍은 거 너무 좋아서 아유 감사해요 여기 대우가 왔어요 어 그 거 대우가 왔어요 연예인 음 반판도 찍어 가지고 가요. 반판도 와요. 네. 땡큐. 땡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 너무 몰라. 왜 그래? 너무 멋있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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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마워요. 곰 숙이네. 금 숙이네구나 잠시 해야지 금순 난 금순인 줄 알았어 금 숙이네 해야지